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절염 어프로치에 관한 초음파 어프로치에 관한 논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퇴행성과 염증성 관절염의 초음파상의 차이를 보는 건데요 퇴행성 같은 경우는 오스테어파이트가 발견이 되죠. 초음파상으로도 물론 뼈에 대한 부분만은 초음파만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레이와 함께 크로스체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은 특징적인 게 오스테어파이트가 발견된다. 그리고 시노비얼 프로리플레이션은 미니멀하다. 나오더라도 하지만 염증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류아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 활막의 염증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시노비얼 프로리플레이션이 그리고 뼈의 침식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류아스 관절염의 발병 기준을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활막의 염증으로 인해서 활막의 비례 그리고 판수가 발병하면서 그것이 결국 연골과 서브컨드라본을 침식하기 때문에 손상시키기 때문에 시노비얼 프로리플레이션이 초음파상으로 명확하게 발견된다. 이 부분을 퇴행성과 염증성 관절염의 초음파상 간별 기준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